혹시 그 게임 후원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아유, 이것도 인연이니까 우리도 재미 좀 보자. 네. 블랙잭은 처음 라운드의 내용이 다음 라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야. 같은 덱을 사용했을 때 게임이 진행될수록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쌓여 확률 계산에 유리해지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알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나온 카드 전부를 암기해야만 하지. 계산도 해야겠고. 정정할게. 이제부터는 사기가 아니야.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왜요? 한참 좋은데? 저희랑 같이 가시죠. 잠깐만. 이게 재미천이 아닌데. 말해 봐요, 얼른.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왜 이러시는 거야? 왜 그래요, 진짜. 여자 하는 짓이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야. 사기꾼이야. 조용히 가시겠습니다. 게임에 사용된 칩은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놔. 이거 안 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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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듯이 사기가 아니라서. 카지노 측에선 날 처벌할 수가 없어. 내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떠나길 바랄 수밖에.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현금으로 교환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는 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evening. Friday. 생일. race.